여러분 안에서 이 신성이 등장하는데 신성은 특징이 뭐냐? 공적영지입니다. 공적영지. 텅 비어있는 알아차림. 신성은 알아차림입니다. 알아차림은 없을 수가 없어요. 여러분 몰라를 하고 아무리 몰라 괜찮고 모든 판단을 중지하시면 뭐가 멈추느냐? 실험해 보세요. 실제로 그런가? 생각이 멈추고 감정이 멈추고 오감은 멈출 수 있습니다만 알아차림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. 왜? 알아차림이 여러분 존재예요. 존재한다는 것은 그대로 알아차림입니다.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요?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존재해요. 그러니까 다 뭘로 하고 계셔도 여러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계실 때, 멍떼일 때도 뭔 있어요? 내가 존재는 하고 있어요. 그럼 존재한다는 건 뭘로 합니까? 알아차리고 있었어요. 거울에 아무것도 안 비춰도 거울은요. 비추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. 그렇죠? 여러분 아무 생각을 안 해도 여러분 마음은 알아차리고 있어요.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. 아 이건 팬이구나. 그럼 대상을 알아차린 거죠. 그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능력 자체를 갖고 있다고요. 알아차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신성이 뭔지 아신다면 하느님 만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세수하다 코 만지듯이 쉽다라고 고승들이 얘기하신 것만큼 쉽습니다. 더 쉽습니다. 세수도 해야 되잖아요.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여러분 자신인데 그걸 왜 몰라요. 여러분 지금 존재하시죠? 살다가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계시나요? 존재하세요. 항상. 기절을 하면 존재하지 않지 않나요? 기절했다 일어나도 감각이 있어요. 자기 기절했었다는 기억이 있어요. 잠 푹 잘 때 안 알아차린 것 같죠? 무의식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나오면요. 푹 잤네. 좀 뭔가 좀 그런 애 다 알아요.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알아차리곤 있었어요. 불교를 하다 보면 자꾸 무하다 무하다 하니까 세뇌가 된 거예요. 나는 없다. 나는 없다고 해야 똑똑한 사람이라는 이게 좀 뭔가 도를 공부한 사람이라는 병에 걸리신 거예요. 그래서 계시죠? 아니요. 전 없는데요. 없는데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? 지금. 말이 안 되죠?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계세요. 걔한테 불성이 있냐? 걔가 왜 불성이 없습니까? 부르면 알아차리는데. 파리 한 마리, 모기 한 마리도 여러분한테 쉽게 안 잡힙니다.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. 다 불성이 있어서 그래요. 불성이 별거인지 아시죠? 불성 그러면 오히려 오해가 일어나요. 그냥 신성이고요. 신성이란 말도 오해가 일어나고 원래는 우주에 있는 곧 고차원 상태예요. 그게. 우리 의식 안에 있는 알아차림이란 게 생각감정오감은 4차원 시공간에서 작용하는 마음이라면 이거는 더 고차원의 존재예요. 사실은. 그 고차원의 존재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? 알아차림이에요. 거기는 시간도 공간도 없어요. 그냥 알아차리고만 있어요. 거기는 시간도 잘 계실